아, 이 선배! 이거 시인 표정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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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림이야! 형아, 형아! 의자, 김형, 박정희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필생 특정 인사드립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이거 운정 독과수, 이거 내가 아는 데인데? 어디까지 오고 계세요? 유튜브에도 엄청나고 이거 주진다 독과수 그거 아니야? 해명대학 추천사는 매운 거는 잘 드시지 않나요? 의자, 김형! 맵다는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 특전사 그냥 고춧가루 퍼먹습니다. 고춧가루 퍼먹고 밥을 반찬으로 먹습니다. 너 이런 거 하지 마. 왜 이렇게 계곡들에 갔다 오고 생각 못 해. 이 자식아. 야, 밥 먹으면 고춧가루 퍼먹어. 계곡은 솔직히 좀 미안하고 이거는 진짜 매운 거는 너 나 못 이겨. 무조건 특전사가 매운 거 더 잘 먹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내기를 하나 하시죠. 진 사람이 1인분 포장에 가서 혼자 집에서 먹는 거 오케이, 난 무조건 합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소스 두 배로 달라고 하기. 난 이거 안 먹어봤는데 한 번 더? 해봐, 못 먹어 해명대. 해명대! 이제 시간대. 네가 그런 먹을 수 있어, 이제 시간대. 문제 없습니다. 자, 특전사 해명대. 매운맛 대결 출발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아, 저게 지금 이걸 차라리 지금 그냥 하나 미리 먹어보세요. 아니, 겔포스를 줘요? 속 버리지 말아라, 미리 드리는 거예요. 아, 무섭게 왜 그래, 이거.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돼, 우리 이거. 이거 어때? 돈까스 먹고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꿀맛 한 대씩 맡기. 죄송합니다. 그냥 이 정도. 맛있게 먹어야 돼. 아,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저 먼저 주세요, 저 먼저. 아, 이거 3개씩이나 나와요? 냄새가 고춧가루, 그 방앗간 냄새가 나네. 저희 아까 베니핏 드린다고 했나요? 아, 그거 뭐예요, 궁금해. 다음 촬영에서 이 베니핏을 제거할게요. 어우, 추워. 뭐, 뭐예요? 그거는 다음 촬영 때 알려드릴게요. 아, 그거 뭐예요, 궁금해. 베니핏 들어갈게요. 아, 제발 별 거 아니어라. 아, 이거 필수인데? 이걸로 버텨야 돼요, 이거? 아니, 아까 사장님이 우유는 필수라고 그러던데? 제작진들이 야간 취짓을 많이 하네. 그 사람의 아픔을 이용하고 막. 처음에 어떻게, 어떡합니까? 괜찮아, 나 못 짜니까. 그럼 제가 한 대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거? Nope. 자, 준비 시작!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아, 맛있다. 오오오오오음. 가락국수 장식. 전혀. 오오오오음. 뜨거워서 그래, 뜨거워서. 오, 맛있는데? 맛있지. 예. 먹을만한데요? 네 뭐 특정사한테는 이런 게 도요가 아닙니다 이 친구가 지금 많이 매워하는 거 같아요 진짜 맛있는데? 아니 생각보다 너 진짜 맛있는데? 목마르다 아 뜨거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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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죠? 아니 뜨거웠어 아 살이 잘 맞았어 바로 간다 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 아아! 어휴 와아 조금만 줘라 아아! 손 터지! 손 터지! 조금만 줘라 아니 손 터지 아아 그러면 한 대 맞고 우유 우유 한 한 잔 고맙습니다 오우 씨 우둘 몇 번 드릴까요? 에? 더 줘요 아 어지러워 아 오케이 다섯 번 일단 또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아 오케이 아 사장님 여기 여기 양념이 유리가루 넣으셨어요? 왜 이런 돈까스를 만드셨지? 근데 안에 고기만 먹는 건 반칙 아닙니까? 아 아 뭐야 아 우유 좀 하나 사다주면 안 돼요? 그러면 딜을 하나 할게요 아 좋아요 아 4분의 1 조각 한 번에 먹으면 네 우유 조금만 한 번 4분의 1 조각? 어 좋아 아 무슨 소스를 이렇게 안 아끼셨대 아 아 아 딴 데 많이 아끼던데 4분의 1 조각 닦았으니까를 닦았으니까를 닦았으니깐 아 아 아 아 아 어? 이거 다 주는 거예요? 아 얘 주면 안 되죠? 왜요? 아까 내가 이겨서 먹었는데 얘 그냥 주면 어떡해 아 선배 아 아 힘을 쓸 거 같아요 진짜 아 나 먹었잖아 나 나 힘을 쓸 거 같아요 선배님 진짜 하지 마 아 진짜 아 내 거 갖다 이만큼 이만큼 몰래 먹었거든요 딱 딱 딱 그래 넌 아 아 아 아 눈 담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매워 아니요 난 너무 맛있는데 이거 중간에 넣을 테니까 알아서 드세요. 갱기 보여주면 줄게. 아 왜 그걸 선배한테 보여줘요? 너 무인도에 떨어졌어. 네?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야자나무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지. 그런데 어디서 힘쓰는 사람이 임자지. 나를 힘으로 제압하겠다 이거야? 아니 안 그래요 지금. 이 선배. 이 선배? 이 선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주세요. 아니 주세요. 빨리 먹어 이거. 난 이제 반 종합 남았어요 선배님. 네? 너 킹크 새끼야. 아 뭐야 이거. 야. 니가 낫잖아. 이거 아니라고요. 이 새끼야. 아니 아니 아니. 여보야. 여보야. 오늘 어떻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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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정당당당하게 심판 받으시는 거죠? 약간 훔쳐한 것도 다 계산돼야지. 우유 점수 이런 것도 다 있는 거죠? 우유는 점수가 없어. 왜요? 내가 정정당당 게임에서 이겨서 먹은 거니까. 뭘 게임을 했습니까? 무슨 게임을 했습니까? 우유 그냥 여기다 놔둔 거. 선생님이 그냥 통째로 가져가서 다 드신 거죠. 왜 숨지를 했냐. 아니 제가. 아 아닙니다. 안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셔요. 줄게 줄게. 안 먹어요 안 먹어. 아니요. 아 이번에는 진짜 수요일이야. 솔직히 감독님들은 아시잖아요. 네? 감독님, 우리 감독님들 투표로 하는 거 카메라 감독님 투표로 하는 거 어때요, 진짜로? 어쨌든 해변대가 이겼다, 손. 에이? 뭐야, 이게. 해변대가 이겼다, 손. 자, 득점사 인정스레기였습니다. 해변대, 남성. 해변대, 박중희. 아쉽게도 불공평하게 해서 졌지만 다음에는 평등한 조건에서 평등한 대결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님, 죽었나? 필승. 어제 돈가스 먹방에서 져가지고 진짜로 포장해서 돈가스 또 먹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역시나 지진과 포장해서 아우, 너무 많이 찍었다. 우와아! 일어나자마자 먹어야 되는 게 디진다 돈가스라니. 음, 좀 질문하러 찾아와 узна진 동생이 맛있게 먹자. 미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